나 따윈티비 핫뿡 아니 다린이가 나를 뭐라고? 동생 나 시켜먹는 것 같다? 어? 저희 애도 다린이 형 나 따윈티비의 나인이입니다 제가 혼자 오프닝을 한 게 된 이유는요 다린이가 지금 수업 중이에요 근데 카메라를 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엄마가 소술해서 아직 아픈 것 같아서 제가 집안일을 도와줄 거예요 다치죠 엄마 엄마 집안일을 도와줘 집안일을 왜 도와줘? 뭐 하시는 거죠? 엄마 아프잖아 어디가 아픈데 엄마? 엄마 안 아파? 아니야 아니야 너 하나가 이렇게 키지도 않았는데 엄마 안 아파? 아파 어디가 아픈데? 엄마가 아픈 밥 좀 저런 애점 진짜 일처리 지나가는데 아니야 일주일도 날아가는데 엄마 알 거야 자 그러면 이거 해봐 이렇게 좀 오케이 내가 할 거야 왠지 이거 돈이 아니고 당해가 될 것 같아 그런 느낌인데? 잘하고 있는 거야? 잘하네? 잘하네? 이번에는 이걸로 얘를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고 살살살살 약간 납작해질 때까지 오오오 이 정도 이 정도 이거보다 더 더 오우야 나 잠깐만 이렇게 야 난도질 말고 뒤집어서 뒤집어 난도질 뒤집어서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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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? 그래 나린이 씨 나 안 아픈데 말이다 뭔 간호야 도와주면 좋잖아 네? 나 엄마 빨리 혼자 하는 게 더 많은데 야 페나린 제이 맞구나 줄 세워놨어 줄 세워놨어 제이 맞어 어? 피들은 이렇게 안 하거든 그냥 막 먹거든 다리한테 한번 시켰으면 다리는 이렇게 줄 안 세웠을걸? 응 택배 가져오는 것도 엄마가 있다니까 내가 가져오겠다 음 택배가 왔는데 어 있다 연양제품 30분 전 님 총 3 됐어 어? 응 연양제품 배달 완료 배달 완료 알리일까요? 배달 완료? 응 엄마 뭐해? 어? 너 엄마 뭐해? 엄마 화장실 quarterly 너 너 발만 잡다 너도 해 아 너희는 엄마 돌아주는 거겠지 너도 해 아 진짜.. 물 아 진짜야! 거의 다 있고 정기만 좀 닦으면 돼요. 저 무서워, 모서리. 아 진짜? 물 완전 좋아. 뭐가 센스야! 벌써!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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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빼라! 빼라! 물 뿌려줄게, 나와봐. 물! 좋아 좋아. 무슨 컨텐츠 좋지, 라이씨? 아니야. 뭘 아니야? 갑자기 뭐 하얀 치러 갔어? 야, 이제 잠잘 시간인데 뭐 먹어? 짜파게티. 짜파게티랑 나린이 사기 못하면? 나린씨, 왜 이제 안 해? 엄마 간호하기? 달인 갈 거야. 뭐라고? 갑자기 달인한테 패스? 이거 처음 듣는 표정인데? 아니야, 아니야. 됐어. 아 그랬어? 아 이제 너는 왜 안 나와? 아니, 누나 불량만 엄청 챙겨가지고 내가 좋아. 엄마가 걱정돼서 가니고 불량 챙기는 거야? 더 나빴다. 엄마도 그리고 간호 못해줬잖아. 뭐 해줄 건데? 이거 장시간인데 뭐 해줄 건데? 잠자리 전에 할 수 있는 걸 찾아봐. 찾아봐. 힘이, 힘이 없는데 달인이가? 목소리가 기어져야 하는데? 아니야, 설거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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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와, 여기 설거지 큰 그릇들 많은데 달인아? 어떻게 하는 거야? 뭐라고? 아, 이렇게 못 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. 도와주는 거 맞아요? 저기요. 너 먹은 그릇도 안 가져왔어요, 지금. 엄마 갖다 줘? 엄마 갖다 줘? 아니, 달인이가 나를 뭐라고? 너희 나 시켜먹는 거 같다? 어? 나를 도와주는 건지 내가 너희를 도와주는 건지 모르겠는데? 엄마야! 엄마! 엄마! 엄마야! 어떡해? 빨리 찌어! 어? 찌어. 아, 진짜.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아.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 건지. 저기, 아들. 퐁퐁을 말아요. 식기세척기 뒤에 있는데. 헹궈서 넣으면 돼요. 아니, 누나 퐁퐁까지 다 알아놨어. 아니에요. 퐁퐁할 필요 없어. 퐁퐁은 이따 더 속속도 안 살 거예요. 위에 엄마를 방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같더라고요. 죄송합니다. 아니, 아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 또 할 거 있다? 우리 다린이 설거지 다 했지? 응. 잘했어. 우. 자, 그렇게 뭐 하고 싶으면 내 어깨를 주물러. 아따. 아. 아니, 이렇게 세게 세게. 오! 나 다린이 완전 세. 완전? 완전 세. 두드리는 모습. 너무 세게 한 것 같으니까. 아니, 이렇게 퐁퐁퐁퐁. 엄마가 육아같아. 완전 세게. 아. 엄마 세게. 빨간아. 엄마 세게. 아아. 저기에 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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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해. 엄마. 아아. 엄마. 안 났어. 안 났어. 엄마 세게 한 거야. 아니, 이거 괜찮아. 빨리요. 세게. 더 세게. 해봐요. 아니, 아니. 세게, 세게, 세게. 세게, 세게, 세게. 아아. 아. 누나. 우리가 생각해도 잘했잖아. 어. 우리는. 소자, 소녀. 응. 인거 같아. 괜찮아. 엄마가. 만족했지. 엄마가 만족했는데. 간절했지.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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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그냥 몸으로 떼었으니까. 몸은 아니고. 나는 이거 해가지고. 만들어 줄 거야. 자자. 엄마. 엄마. 줄게 있다. 여기를 넘기면. 그림을 찾잖아. 뭐랑 찾으라고? 응. 아니, 이렇게 쪼루룩. 아, 쪼루룩? 뭐 그렸어? 아무것도 안 돼. 이끄지. 이끄지. 하하하하하하. 뒤에 아니야? 뒤에? 아니야. 어. 그거다. 아하하하하하. 엠헤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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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. 오늘 혀도. 내가 한 거야. 어, 오늘. 감옷 고마웠어. 엠. 이제 잠 잘 준비하고 자야지. 응? 사랑해. 안녕. 안녕. 우리 님이 여자 림뱀밖이 없어. 어. 근데 있잖아. 진실은. 어. 이거. 누나 몸으로 떼었으니까 괜찮을 거야. 뭐라고? 누나는 몸으로 떼었으니까 괜찮을 거야. 그럼 몸으로 안 떼으면 뭘로 떼 왜? 나는 지금. 돈 줄어 엄마한테? 아니, 누나가. 누나가 몸으로 떼었으니까 편지, 이거 안 쓴 거. 아, 이건 다리에 갔던 거야? 에이 안 던져도 돼 안 돼